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납세자 입장에서 한 2, 30년 정도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소득이 전가한 것도 있겠지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작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소득을 좀 많이 벌더라도 조세나 준조세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확대해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금 부담이 이렇게 과하게 되면 투자활동이라든지 생산활동에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나라가 계속해서 역동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참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오늘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대요. 특히 이제 문정권에서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세금 증가율이 다 아주 일반적인 그런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성장률보다도 세금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문재인 정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딱 역대 정권별로 보게 되면 좌파 성량이 굉장히 강했던 정권일수록 소득 증가율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세금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정권은 무려 2.06배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1.35배고 우파 성량의 그런 경제정책 면에서 그런 경향이 강했던 정권들은 대개 한 배 미만 정도가 되는데 노무현 문정권에서 특히 많았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는 속도가 한 두 배 이상 정도로 세금을 거두어 간 겁니다. 그러니 이러니까 나라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조선일보가 조사해 가지고 발표를 했네요. 세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 이르다. 문재인 정부의 정세 과속 역대 최대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개 이제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효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좌파적 색채가 강한 정책이나 제도는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대개 주목을 하게 되죠. 2차 효과 3차 효과 그런 부작용을 거의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3.5% 늘 때 세금이 7.2% 증가한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가운데서 스페인 이어서 2위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생산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투자활동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정책이나 좌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경제이론이라든지 이미 이론이나 그런 사례 실정을 통해서 검증받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문재인 씨가 이런 한 이야기 가운데 명언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기득권청을 위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씨가 나이가 아마 지금 1953년생이나 52년생 때 했겠죠. 대책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식함 앞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임금주도 성장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자영업 지금 저 겪고 있는 어려움이란 건 저거는 최저임금 급등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장악당하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필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나 열심히 하고 우리는 다 상 차려놓으면 그냥 가서 숟가락은 그냥 뜨겠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나중에 당하고 나면 그때 공박사 한 이야기가 진짜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거를 뭐 이렇게 장악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좌파들이 연구집권이 가능할 것이고 좌파들이 연구집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뭐 이 세금을 올리는 건 그냥 뭐 순식간에 올려버리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도 다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참 어떤 일이든 간에 만들어내는 것이라든지 쌓아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50년 60년 정도 해가지고 우리 산림 기반을 이 정도 만들었는데 망가뜨리는 것은 뭐 금세지 않습니까 5년 사이에 얼마나 나라가 많이 망가졌습니까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라든지 성향들도 많이 바뀌게 되죠. 보시게 되면 최근 5년 문정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국가 37개국 가운데서 한국이 스페인이어서 2위라고 하네요. 스페인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비대한 관료 제도에다가 문제가 참 많죠. 스페인은 연평균 국내 총생산이 1.6% 증가하는 동안 국세는 3.6% 늘어서 세금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보다 2.3배나 많았다. 아마 부채를 갚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권력을 진 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견제나 국민들의 어떤 제어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조세 부담이나 준조세 부담을 늘려가지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관급이 10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무처의 사무총장 선관위원 9명이 다 장관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비서관이 있고 비서가 있고 관용차가 주어지고 봉급이 주어지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 보면은 세금 수입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빨대를 이름 꼽고 세금을 먹어 치우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아무튼간에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그런 통제력을 벗어난 그런 권력의 탄생이 많은 국민들을 옥죄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 5월 30일 날 현재 한참 선관위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노태학 씨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물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행하에서 치러진 선거가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규명한 도덕놈들 5권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출간됐던 도덕놈들 1권부터 4권까지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도 여러분 많은 성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